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간 현장 학생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선생님 제가 단어를 봤는데 스토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야기라는 뜻이야. 스토리 이야기. 근데 이야기가 그 층으로 쓰여있다는 거야. 1층, 2층 할 때 그 층으로. 그럼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앓혀주려고. 자 봅시다. 보통은 이 배경을 알면 되게 쉽죠. 어떤 거냐면 이게 스토리가 이야기를 할 뜻은 맞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층이라는 뜻이 있어. 층. 1층, 2층 할 때 층. 이유가 뭐냐면 이 ST는 선생님이 되게 ST가 스탠드라고 할지. 스탠드하는 스트리트. 이게 서 있는 건데 이 토리가 있죠. 토리. 토리가 장소를 얘기해. 토리가 장소를 얘기해. 그러니까 얘가 1층, 2층, 층이라는 뜻이 가능한 거예요. 층이라는 뜻이 가능한 거예요. 왜? 서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 장소란 말이야. 그래서 스토리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 있다? 이야기라는 뜻도 있지만 층으로 쓰일 수 있는 이유가 토리가 뭐니까? 장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리를 보니까는 팩토리라는 영어 단어가 공장. 이게 장소야. 공장도 장소죠? 그치. 그 다음에 테리토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가 영토. 얘가 영토. 장소죠? 그 다음에 레버러토리. 뜻이 뭐예요? 시작. 실험실 연구소. 얘가 장소죠.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공장. 아, 토리가 장소구나. 토리가 장소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는 act라는 단어가 있잖아. act라는 영어 단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뜻이야? 행동하다의 뜻도 있지만 뭔가 작용한다 이거야. 작용하는 장소야. 공장. 작동하는 장소야. 공장. 작동. 기계가 작동하는 장소야. 공장. 테리토리. 영토라는 뜻인데 얘가 뭐죠? 음. 땅이죠. 얘가 땅이야. 땅. 그래서 우리가 스타에서 탈환을 무슨 인이라고 해요? 지구인. 지구인. 얘가 땅이야. 땅. 땅이라는 장소야. 그래서 얘가 영토. 영토. 됐습니까? 얘는 공장. 얘는 뭐예요? 영토. 토. 땅. 그 다음에 레버러토리인 실험실 연구소. 노동하는 장소죠. 누가 학자들이 노동하는 장소다. 실험실 연구소. 실험실 연구소. 실험실 연구소. 학자들이 노동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토리가 장소구나. 알면 엄청 편하다는 거지. 단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좋아. 땅.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서 하나 더 해주게 뭐냐면 또 장소를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요게 장소야.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요단은 모를 수도 있다. 요단은 모를 수도 있어. 이 단어도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모르겠지만 장소라는 거를 알아도 독해 속에 되게 유리한 거지. 자. 여러분. 얘는 영어로 뭐야? 진공이지. 진공. 진공. 아무것도 없는 공간. 진공. 됐습니까? 얘가 영어로 이제 비어있다 이런 거니까. 빈을 영어로 뭐야? vacant. 빈이잖아. 됐습니까? 빈 공간. 진공. 스테디움. 어렵지 않죠? 어. 그치. 그 다음. 에코리움. 어렵지 않죠? 솔라리움. 이건 태양육을 즐기는 거. 솔라리움. 그 다음에 콜로세움은 뭐냐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죠. 콜로세움. 그 다음에 얘는 박물관. 그러면은 봐봐. 얘가 뭘 얘기한다. 시작. 장소. 됐나요? 좋아? 어. 좋았다. 그래서 이런 걸 알면 단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장소를 얘기하는 거 뭐가 있다. 시작. 토리와 움이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움이 있다라는 거. 장소. 됐나요? 음. 좋았던. 자. 집중. 그러면 또 이 단어에 하나만 더 할까? 그냥. 여기 보면은 장소라는데 이 알아이가 또 빠져. 이렇게. 그럼 이 장소에 사람이 모여 있을 수 있잖아. 그 아로아님도 군집을 얘기해. 군집. 모여있다 이거야. 군집. 그래서 우리가 봐봐. 보석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주얼이라고 주얼. 근데 우리가 주얼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얼리. 가서 주얼리는 한 명 있어요. 여러 명. 여러 명. 군집. 얘는 보성류. 군집을 얘기해. 뭐야. 보성류. 그러면 도자기가 있죠. 도자기. 파워리 하면 도자기 류. ry 들어가야지. 도자기 류.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시인이지. 근데 옛날 고어에는 얘가 시인이 아니라 시라는 뜻도 있어. 옛날 고어에는. 그래서 시들이 모여있다. 시집. 지금은 시라고 하면 다 얘를 쓰잖아. 포임을 쓰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 얘도 시라는 뜻이 있었어. 지금 시인으로만 쓰이지만. 그래서 얘가 시들이 모여있어. 시집. 군집. 시집. 그렇죠? 하나 응용한다면 익숙하지 않은 거. 우리가 이제 그 장관들을 뭐라고 하니 좋았던? 미니스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를 ry로 바꿔 볼게. 장관들이 모여있어. 그리고 뭐라고 하나. 강요. 강요들. 강요들. 또는 내가. 내가. 복수의 개념의 군집을 얘기하는 거에서 주어의 파워리. 그 다음 뭐 미니스토리. 이런 영어 단어를 말하는 거야. 됐니? 왜? 장소에는 여러 명이 모여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조금 큰 장소에 여러 명이 모여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 ry과 얘기해서 뭘 얘기하는다? 군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세밀한 거야. 이런 걸 많이 알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단어가 나왔어요. 아 얘는 이래서 이렇게 변형된 거구나. story란 영어 단어가 뭐야? 당연히 뭐야? 시작. 이야기. 알고 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층으로 쓰였단 말이야. 아 토리가 장소니까 층 1층 2층 이게 가능한 거구나. 요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됐니? 좋았당? beam 1층 2층 이새요. 스 dá